자 여러분 하비채널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실망을 켰어요 이 소식은 바로 루피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원바러 우리 혁명군 우리 원바러 매니아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짜자잔 스네이크맨이 뜹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이거는 오늘 5월 5일 그쵸 지금 새벽이거든요 12시에 했던거에요 밤 12시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보면은 루피의 벌스데이 셀레브레이션 스카웃이에요 그래서 루피 생일이 5월 6일인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요거를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 지금 본캐 350개 부캐 150개 200개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뽑을거에요 킹코브라이가 무조건 뽑아야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마 2시에 뜰거 같아요 2시에 내일 2시 자고 일어나면 2시에 뜰거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잘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어린이분들은 요거를 선물 받으시고 스네이크맨으로 선물 받으시고 저처럼 지금 벨붕에 맨붕까지 오신 분들은 이거 꼭 뽑으셔야 되니까 오늘 준비하고 내일 실방 때 이거 뽑으시는 거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스네이크맨이 뜹니다 그리고 뭐 좋아요 이벤트 했었잖아요 원바러에서 그 좋아요 이벤트 한 것도 이제 확정이 돼서 아마 뭐 지금 이거는 정확히 오피셜은 아니고 이제 떡밥으로는 50개 50개 저희한테 이제 이벤트 내일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그 50개를 줄거다 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스네이크맨이 이거 루피 버스티 셀레브레이션으로 나오고 근데 이게 뭐 스텝업으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이아 50개가 추가적으로 선물이 될거다 와 이거 엄청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올리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그리고 아직 안자시는 분들 요거 영상 확인하시고 꿀정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이제 끝나면 이제 내일 실방 때 바로 요거 스네이크맨에 200개 지릅니다 요거 200개 지르고 그리고 이제 1대 100으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 돌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비공대전하는 시간까지 실방은 내일 내일 몇시 하죠 내일은 어린이날 기념해서 수요일 아니고 화요일 날 하기로 했죠 내일 9시에 여러분들과 또 실방으로 만바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실방 때 만나요 스네이크맨 꼭 뽑으세요 여러분 안녕 ORTUNIA